아 이게 마지막 농장이죠 마지막? 아니요 또 있어요. 아 저 반대편 말고 요기에서 우선은 한동에서만 냄새 차기세요. 이야 근데 확실히 아까 거기가 냄새가 훨씬 진하네. 여기보다 이거 다 있네 벌써. 와 이거 벌써 이야 이거 엄청 고생하셨겠어 이거 이거 바깥에 이거 다 나간거에요 벌써? 예 이게 저기 앞분에 이야기인데 2천만원어치 산 그분? 아니 순천에 순천에서 가져간거에요. 적다 해가지고 색깔이 틀리잖아요 이게 이 크기가 솔직히 제일 적다 하긴 해 한 1m 50정도 제발 이게 1m 50인가 1m 50정도가 잠깐만 1m 30, 40 그렇지 1m 40, 50정도가 가장 이쁘긴 해 솔직히 뭐 더 크면 더 이쁘긴 한데 색깔이 틀리잖아요 네 확실히 색감이 조금 있어야 돼 색깔이 변하려면 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밥은 다 고마 자기가 쪄걸 가져가고 싶다 큰거 가져가고 싶다 여러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가지 종류별로 네 assim 선조 30 음 고맙 christ 으 가고 2